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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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과고? 경기과고랑 이겨야지 못하겠어, 진짜로 수환이 서울 와야 되는데 첫 주퍼만 지내 경기들이 골이란 클레브레이션을 기대하고 있는 역시 지지한이니 골이요? 경기 못 참고 경기부터 짜낼 것 같은데 골 넣으면 뭐 생일은 영어 나는거 지금 아 이거 서울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가겠냐 그러면 말도 안되는 질문이구요 재밌는 경기 팬들이 기대 많이 하시네요 아 됐나요? 저희 누가 이기냐고 물어보시면 저희 보내시려는거 아니에요? 네, 이제 오늘 팬들의 아 아 내가 더 나아가 내 사랑의 지는 이곳이 여수의 바람을 보고 보러져 보러져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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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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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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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위안해! 야, 위안해! 야, 위안해! 아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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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권희아는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, 골이 들어가는 건 좋은 아, 득점을 심하고 앞으로 더 많이 골을 넣어서 팬들에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. 좋아, 좋아! 브라보, 브라보, 브라보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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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